사실 지금 다들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확한 타점 픽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고 거기 인기가 많아요 거기에 많이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그런 게 이쪽 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 정해놓고 이 구간 정도부터는 매수할마다에서 구간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매도도 정확한 꼭지에서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또 한 방에 풀메수 풀메도 하는 게 또 사람 심리고 그렇지만 자꾸 의도적으로 분할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보면 사실 비트코인 반감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반감하고 별 이벤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반감했습니다 옛날에 똑같아요 한동안 반응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흐름은 전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딱 태클이 끼어들어간 게 있어요 야 그때는 반감해도 전 최고점 얼타임하이 이전이었다 근데 지금은 얼타임하이를 찍은 상태에서 반감 온 거 아니냐 이번엔 다르지 않냐 그럼 솔직히 할 말 없어요 ETF 영향이 컸죠 ETF 해가지고 또 밀어올리고 공급 쇼크하면서 사람들 포멀에 일으켜가지고 올렸던 게 컸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이제 놓고 봐도 원래는 0.618 48K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근데 ETF 때문에 깨부수고 이제 한 번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렸던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기관상의 지금 횡보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반감 이후의 움직임 똑같다 이전 패턴하고 똑같다 이상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더 의미를 좀 더 뽑아내 볼게요 아까 ETF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알트장이 안 올 수 있다 이야기 중에서 근데 이건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자 비트코인은 뭐로 밀어올리냐 현물 ETF 자금 유입 주식 쪽에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자금이 이동해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냥 비트코인 지갑에도 넣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비트코인 매집하면 그 매집한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BTC 마켓이라는 곳에서 알트코인을 거리를 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알트코인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었지 않았냐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죠 아무튼 이것도 역량이 있었긴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ETF 때문에 역량 없다 두 번째 지난 장도 보면 알트코인 올렸던 게 스티븐코인 찍어내가지고 그걸 들어 올렸는데 지금 스티븐코인 많이 찍어냈냐 사실 약하죠 약해요 이때의 그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못 올리죠 다 미친 듯이 못 올리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업비트는 BTC을 통해서 막 입금해서 막 돈들을 미친 듯이 밀어놓고 입금 지연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막 급하게 막 돈을 막 밀어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하고 그 동안에도 가격이 오를까봐 막 다급해가지고 입금을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워낙 이게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알트가 몇 개만 올라가지고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다 올라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불장 알트 불장들 막 쉬지 않고 잠도 못 자고 막 설레가지고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계속 오르고 그랬었는데 아직 그때가 안 왔다는 거죠 사실은 카지노에서 돈 충전이 지금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때 올려드렸던 밈코인 이야기 보통 밈코인은 시장 거의 고점 끝머리에서 이벤트가 일어났었죠 지난 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 장은 비트가 조금 움직일 때부터 해서 아예 밈코인이 앞덩겨가지고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같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밈코인 이번에는 다르다 했는데 아 이번엔 같은 거 하나 좀 찾아냈어요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밈 중에서 유명 연예인 나오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서로 얘가 잘 되니까 배 아파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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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달아 하는 경우 그리고 너무 극단적 그리고 자극적 폭력적 성적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는 밈코인 거의 끝따라 어느 정도 얼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밈코인은 장 초반부터 해서 이끌하고 밈을 통해서 또 알트코인의 트랜잭션을 일으켜가지고 해당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숫자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특히 솔라나랑 베이스 이런 것들 보면 밈코인 잘 찍어내기도 유명한 대표주주주체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둘 다 밈코인 쉽게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걸로 트랜잭션 많이 일으켰다고 또 속이기도 하고 따라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잖아요 중간 정도 얼타임하이 지금 걸쳐져 있는데 얼타임하이에서 끝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비트가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밈이 성행하면서 또 밈이 또 미친듯이 가고 자극적으로 가고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게 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럴 때는 이번에 교훈을 절대 잊지 말고 아 이제 끝자락이 왔구나 하면서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새로 파란색 짝대기 그어놓은 거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반감 있었던 때예요 반감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이 일어나고 뭔가 폭발적인 상승이 바로 일어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숫자가 막 장구석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딱 그 몇 개월 구간이었고 지금 이 구간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알트코인도 따라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보실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들을 겹쳐놓은 거예요 프렉탈이지 않냐 이게 뭐 이거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또 그런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 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만 보고 막 이거대로 갑니다 정신승리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여러 개 중에서 이런 것도 참고가 된 이유는 이전 사례를 찾잖아요 기관들도 그렇고 이전 사례 항상 레포트 보면 이전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시를 넣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전 사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전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 안에서는 얼추 맞았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지금 한 중간쯤 왔잖아요 보시다시피 반감기 1년 전 1년 후 인터뷰 동생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반 남았는데 이 절반 각도가 점점 높아지고 쓰레기까지 올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부 선별해서 올라가고 쓰레기도 올라가긴 한데 옛날만큼 못 올라가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남았으니까 당분간 좀 지겨워 보이네요 이 히스토리를 보면 좀 당분간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트리거가 탁 등장하면 팍 치고 가는 게 또 코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부가 됐든 크립토 내부가 됐든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트리거 중에서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전환되면서 포모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침울하고 막 다운돼 있고 수익률이 감소해서 심지어 손실이 발생해서 아 코인 때려치우려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런 심리상태이지만은 이게 갑자기 또 돌아서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면서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삼도 안 거예요 또 자신감도 넘치면서 이제 또 돈 버는 거에도 오늘이 오를 거에 또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또 금세 반전될 수 있는 게 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계속 앞으로 영어할 것이라고 또 믿는 것은 그건 좀 무리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한번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전 고점을 갱신해서 얼타임하이를 찍고 있어요 이전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3월 코로나 때고 이때 보이시죠 코로나 바로 반등에서 나스닥은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나스닥 종합주까지 나스닥이 이러니까 그것보다도 일찍 얼타임하이를 회복한 녀석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기억나십니까 이때요 쭉쭉쭉쭉 올라와 볼까요 기억나세요 이 구간 기억나시는 분 미국 주식은 이미 전 최고점 찍고 이미 코로나 급보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은 어땠냐 안 올랐어요 체감적으로 안 오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하는 사람들 엄청 놀렸어요 그때 왜 코인하냐고 왜 저딴 거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서 주식을 하지 코인을 왜 하냐 이러면서 비아냥도 엄청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코인하는 사람들 박탈감을 엄청 느꼈던 시절이었어요 저때가 딱 저때가 그리고 오히려 조바심 났죠 마치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안 오르듯이 아예 전반적으로 이제 코인에서는 또 어땠냐면 주식은 오르는데 코인이 안 오르니까 주식만 오르다 주식만 꺼져버리면 코인도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도 않는데 꺼져버릴까봐 게다가 코로나 2차 폭락 이야기 나오니까 되게 두려웠잖아요 딱 요구간 자 지금 볼까요 나스닥 얼타임하에 갱신했어요 물론 일부의 몇 종목만 일부의 몇 종목만 나스닥을 견인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대부분을 차지해가지고 올려요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나스닥의 가격 상승 견인의 40%의 요인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지금 가는 곳만 가고 일부의 편중되어 있는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나스드만 일단 좀 볼게요 그때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때 주식시장은 다 올랐으니까 유동성으로 약간은 좀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랑 주식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한동안 주식만 막 이렇게 호황을 하고 비트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에 트리골이 인해서 갑자기 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자꾸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신탁이죠 고객들이 비트코인 닿는 거죠 아무튼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누적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야 뭐 이상한 소리하지만 안 오르잖아 안 오르잖아 안 오르잖아 안 오르잖아 하다가 어 어 어 어 어 하다가 테슬라까지 비트코인 매입했다니까 진짜요 하면서 막 빠바박 올라가고 코인비스 IPO까지 해서 올라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오를 때 비트코인 한 번 오를 때 순식간에 올려 쳐버리는 경향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음 지금 한 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이때서쯤에서야 ETF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장에 GBTC랑 그레이스케일의 GBTC랑 동일한 것이 바로 ETF다 ETF다 GBTC 물론 이때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미 생겼는데 쭉 해서 이전부터 봤었는데 아무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그냥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신탁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이때는 그레이스케일이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이 독점이었으니까 저기를 통해서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생겼고 그래서 저기에서 자꾸 산다고 하니까 제가 들을 올렸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들을 올렸던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번 장에 장치 ETF 깔아놨잖아요 동일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주식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지금 비트코인 비리비리한 거 자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날은 작년 시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비리비리할 동안에 코인이 치고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주식이 비리비리했었거든요 잠깐 비리비리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시 주식 쪽으로 약간 지금 자금이 사실 넘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다가 또 상황이 또 전환이 돼서 주식 쪽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다시 코인 쪽으로 자금이 넘어온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지난 장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니 이러면 할 말 없다고 했어요 그나마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렇네요 더블 피크에서 두 번째 피크가 나스다 고점이었네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또 DXY 달러 인덱스잖아요 달러 인덱스요 자 달러 인덱스까지 어 그냥 이건 그냥 패턴 맞추기예요 쿵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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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이런 패턴인데 어떠십니까 단순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차트를 그어놓은 사람 점선 그어놓은 거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이지 않을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경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차트로만 보는 거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이 구간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뭘까요 미국 대선이잖아요 야 바이든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떠받치지 않을까 위기가 와도 바로 부양하지 않을까 이번 연도 걱정 없어라는 게 지금 일단 다들 생각하는 어떤 큰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밑바탕으로 아마 이렇게 점선을 그어놨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요 사실 지금 이번 비트날트 이 상황이랑 이거를 2020년 똑같이 전 대입할 수 없다고 해요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금리가 사실 빠졌거든요 금리 금리 유사성은 차라리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들이 들어온다 뭐한다 ETF 쭉쭉 막 포모 온다 하는 거는 얘랑 되게 성질이 되게 비슷해서 한때 오를 땐 얘랑 닮았다 얘의 것이다 막 다들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이사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랑 그리고 금리는 동결 구간이었고 꺾이면서 얘가 이렇게 갔던 부분 얘랑 얘가 지금 짬뽕이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상승은 2016, 17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았잖아요 얘까지 얘 얘 그리고 이거 1, 2, 3번 다 짬뽕 되는 게 이번 장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요소는 얘랑 똑같고 어떤 요소는 얘랑 똑같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짬뽕에서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금리까지 보면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땠냐 비트만 또 주거장창 갈 때 아 비트만 할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알트코인 박탈감 엄청난 느낌이다 오히려 빠져요 어떤 것들은 근데 그것까지 견디고 알트장 언제 왔냐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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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해서 왔었죠 알트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빠른 거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알트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뭐 이제 일단 비트 오르면 좀 비트에 수금 물려서 알트코인 소외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 조정받을 때 알트는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저 위에 가서 파킹할 때 알트코인이 좀 잠깐 반짝하고 가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실 그거 그날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상패 안 당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가장 1순위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림대로 간다고 믿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7월부터 오를 수 있다 8월부터 오를 수 있다 9월부터 오를 수 있다 4분기 10월부터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급하지 않은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건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클 상호에서 여러가지 봤을 때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멀어지면 어때요 조금 딜레이 되면 어때요 바로 오른다면 이렇게 오르는 거고 늦게 오르면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좀 조급하죠 빨리 회복하고 싶고 빨리 엽질러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사실은 더 뒤로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어떤 시달리가 됐든 조급하지 않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천히 분할로서 뭐가 됐든 분할로서 접근하는 것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나눠서 했다면 좀 덜 충격일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의 중요성이랑 이 다음 장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치고 올라가고 알트장에서 자신감 넘치고 이게 맞나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나 했을 때 그때쯤에 좀 일부라도 떼어내서 또 현금으로 세이브하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현금 없는데 어쩌라고 하면 코인이다 했을 때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안 바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매도 안 해요 일부 조금씩이라도 분할로서 조금씩 쳐야 되는데 욕심이란 게 또 그렇지 않으니까 또 안 그런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물려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냥 또 존버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바람이 확 불면서 여기 이쪽 시장 이렇게 들어올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부정적 이야기인데 이건 하지 말까요 희망을 불어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부정적 이야기로 쫓아버리면 오늘 라이브가 재미없어질 것 같으니까 라이브가 또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지도 하고요 또 이어나가시죠 희망으로 끝내놨는데 부정적으로 좀 갈 수 없고 내일쯤 아마 다들 숨쉴만 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쯤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됩니다 그렇 Dw they're so happy to meet up 여러분